글랜뷔의 맛집, 시로이 스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로 국내외의 국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I get a little emotional. It's just a rare opportunity, and they really help out for our school and our club. We have Room to Grow now, which is amazing. We were at capacity before, now we have even more drums and Room to Grow. I'm really hoping that having the event today will bring out more students in the future, and I think we have a really bright future going ahead for this club. 예주추리어 고등학교에서 사물놀이 코리안 드럼클럽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에서 장구 6대를 무상으로 2년 동안 임대를 해드렸는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장구가 부족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지난 11월 초에 그래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장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그 소식에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 연락이 왔고 국립국어학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15개의 장구가 저희 예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한 분께서 장구를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에 선금 기금 마련 행사를 했는데 1,100불 정도의 기금이 모아서 앞으로 뉴트리어 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장구 15개를 전달하고 또 이왕 전달하는 거 장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풍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미라도 잠시 하고 또 예술원 선생님들이 사물놀이 상무판 끝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무언가 무언가